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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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주세요 저도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중국에 와서 지금 잔짝 신이 났어요 Bill restrictions chị아 지금 왔다라고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잠이 안오더라구요 여기는 비가 많아서 자리를 못 사셨어요 이게 이제 치즈가 더 많이 나아지잖아 내가 제 사실래요 이 사실래요 내가 이 사실래요 내가 차가운 치즈가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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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을 넣은 each piece and in the cucumber is the fin mussel that's been marinated. 감사합니다! Japanese horse mackerel, salmon, yellowtailed salmon, shrimp, spanish mackerel, and albacore. 안녕하세요! I believe you! Do you have any type of cider? I do! I'm so excited! Have mozzarella, have cheddar? Hattok is really popular! It's not popular! It's not popular! And there's a lot of travel products and so much! I'm so excited! I'm going to go home with my friends and my friends. I'm going to go home and I'm going to go home and I can sleep at home. I'm going home and get in the morning. I'm going home and I'm going to have another day. Then I'm going home 10시 56분 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페이그를 먹으러 갑니다 운동복 입고 양심하게 페이그를 먹으러 오늘 좀 살 것도 있고 유혹은 일단 나가면 할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 봅니다 치즈 오므렛이고요 프리치즈는 베이글입니다 소니언 베이글에 야채 들어가면 페이그를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 잊지 않게 해야지 너무 맛있게 드시고 히트 오므를 넷에 담았다 이곳은 아낌거의 기록을 하는거예요 특히 이곳은 아낌거까지 다 먹었을 때 이곳은 아낌거의 목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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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난 동생이 캐세이 항공에 다니게 됐는데 두바이에 잠깐 비행을 오게 돼가지고 잠깐 만나러 갑니다. 지금 뉴욕 갔다 와가지고 케이크도 사러 왔어요. 이것은 캐세이 유니폼 대박 너무 귀여워. 근데 언니 제 유니폼이 좀 더러워요. 왜냐면 가 몇 개 없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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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와 신기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어 이렇게 써있네? 네. 귀여워. 너네 머리 스타일도 다르게 하나? 머리 스타일 거의 상관없고 이거가 가능해요. 이게 뭐야? 그냥 리본 집게. 그냥 생머리에? 강한 것들이 가능해. 깔끔하긴 하네. 겁나 편하다. 가방 가방. 이제 가방에 이런 인형 같은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부럽다. 우리 인형 절대 안 되는데. 고칠고칠. 아 고칠고칠해서 더 귀여워. 눈 잘 보여서 더 귀여워. 나 처음 봤어 실제로. 짜자자자잔. 안 보이겠지 여기 이렇게 하는? 되게 입을 수 있어서. 나도 이거 진짜. 아 감사합니다. 1, 2페이지를 입고. 와 진짜? 나 여기 앉아도 되니? 근데 꽤 많았겠네? 근데 확 깻잎 해버려도 돼? 어. 뭔가 이렇게? 확 깻잎 안 해봤어. 우와. 나 진짜 예쁘다. 캣삐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유튜브 선배님. 이거 카페 좀 분위기 좋은데? 예쁜데요? 로컬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핫한 것이라는 뜻이야. 로봇이 민낯을 샤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데이볼을 샤어? 로봇이 같아. 로봇이 같아. 로봇이. 아 너무 웃겨. 태안이 오래yr봇이. 조만ys 료urp 콧밥 커피 한번 마셔주 sins. 이거 너무 부끄eez. 칼투그 유튜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나 100개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돼서 할로 안녕 밥 못 사 먹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 먹어줄 것 같아 남기면 저 사람 다 기내서 유웨이 플로러니 대박 오케이 슬픈아 땡큐 사랑 이건 뭐래? 이건 앞집을 파는 로랄코이시가 사야돼? 확실함 도착 정교 콜리 남기 정교 정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